꽃봉오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니? 꽃봉오리? 가수? 꽃봉오리? 이거. 꽃봉오리 예술단. 이렇게 하는 거. 저 분이죠. 저 친구네.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여전히 예쁘고. 아이고. 애썼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격하세요? 만난다. 지난해 8월 제3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의 유명 배우 김혜영 씨 일가족 5명이 오늘 KBS를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KBS의 드라마 녹화 장면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남한에서의 연기 생활에 대한 꿈에 부풀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우리 가족 목숨 걸고 압록강도 건넜잖아요. 엄마랑 약속. 무슨 일 있어도 꼭 지킬게. 안녕하십니까. 꽃봉오리 예술단입니다. 신박저도 넓지. 신박저도 넓지. 풍경 속이 누렁이 제일 좋아. 막상 좋은 누렁이 제일 좋아. 막상 좋은 누렁이 제일 좋아. 이리와, 이리와. 더워. 앉아. 아니 제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선배님한테. 모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 5개를 사왔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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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얘 모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언니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큰언니가 제일 먼저 가보셔야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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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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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